오늘 제목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모세하고 예수님이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하면서 예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세상에 계실 때 홍해바다를 갈랐다며요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거야 쉽죠 팔 걷어붙이고 홍해바다를 쫙 갈랐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 역시 대단하시네 그랬어요 모세가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다며요? 그렇죠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발에 못자국 생긴 다음에 이렇게 자꾸 빠지네요 제가 뭐를 해도 썰렁합니다 노력하는데도 예리한 낯을 든 예수님에 의한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알곡들이 하늘 창고에 거두어 드려집니다 이어서 등장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한 악한 사람들이 포도주 틀에 짓밟혀 온 세상이 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때 성 안에서 노래 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분명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전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흘러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를 경험하는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죽거나 그 일을 경험하거나 사실 그 재앙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에서 안전하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죽었다면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시켜주신다는 것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대처하고 당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그 상황이나 사건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일곱 봉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을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징조일 따름입니다 무서운 전쟁과 참혹한 기근, 전년병, 교회에 대한 무서운 핍박 등으로 땅의 4분의 1, 3분의 1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추수의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그런 사람들,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은 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 내가 성 밖에 있는가 아니면 성 안에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시면서 하나하나 경고하시면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꼭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는 상급을 언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심하여서 만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은 성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신들은 성 가장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그러면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묻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일갈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개땡땡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을 향해서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거침없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언제나 일곱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지적을 숙지하시고 내 발걸음이 성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요원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징은 이런 것입니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적을 보여주신다 이적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에 해당되는 세메이온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표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기적들이 일어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장차 일어날 요한계시오 이러한 것 자체가 아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복중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하는 건데 마친다는 것은 단순히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완성 완성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울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울감은 너무너무 싫습니다 사는 것이 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옆에서 해거려도 우울감 그런데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완성시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된다 거기에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완성입니다 이어서 전개되는 광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름의 수를 666이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요한계시록에는 유리바다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면서 하늘 성전의 한 부분을 지칭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고 하였습니다 늘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임박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의 긴장감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리바다 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가 666이죠 666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걸로는 무엇이냐면 666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천박한 상업자본주의 그래서 이득을 위해서는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빨아먹는 만먼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라는 세상에서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뭐 불치병 병원이 포기한 병들 그 다음에 엄청난 사업 실패 그런데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있는 그것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어쩌고 저쩌로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어리석은 거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굶어 죽죠 강남에 있는 어떤 가장이 있죠 온 가족 데리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사람의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어요? 아니요 원래 100억 갖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8억 갖고는 도저히 못 산다고요 돈 만문시는 끝도 없이 넌 이제 끝났어라는 그 메시지에 노란하는 거죠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뚜벅뚜벅 살아가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요한계시록에는 만난을 이긴 그 사람들의 다른 아름다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마에 사랑과 위로의 키스를 해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 만몬의 표식을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격려의 말씀으로 그냥 묵묵히 살아가리라 하는 사람들 말씀드렸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일으켜야 하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겨야 하는 신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 죄악이 관용하는 땅을 딛고 살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이 땅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있죠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 세 번째 생명체계 그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국들이 공항을 폐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외 조항은 뭐냐 하면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국적이 아닌 사람들은 다 회항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체계 그 나라의 그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사물소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서 나는 이미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이 된 사람들 이마에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하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 이 존경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성 안에 모여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데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누구나 다 애창곡이 있죠 여러분들의 애창곡은 무엇입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애창곡에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픔이나 그리움, 소망 등 자신의 심정을 가장 잘 담아내고 표현하고 있기에 나의 애창곡이 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는 떠나기 전에는 복음성가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교회가 복음성가로 가닥하였는데 그 열심히 불렀는데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구절이 정말 가슴을 막 후비면서 파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게 그지없는 그 큰 사랑 그래서 진짜로 속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사람들의 애창곡은 뭐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였습니다 왜 그 노래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 모세의 노래로 알려진 그 가사가 출애극기 15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겨진 가사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내가 절대로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하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돈이 아니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내가 하는 일 그 하는 일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430년간 노예로 살던 민족이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했으면서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70년이나 소요되었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내가 아베에게 사과하는 그런 방송을 한 번 봤거든요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430년간 지배받으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이집트 파라오는 이집트는 만몬신, 천박한 상업자본주의, 무자비한 상업자본주의를 얘기합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이집트 파라오는 최정예 전차군단을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은 것은 시퍼란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최정예 전차군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아대에 든 쥐신세였습니다 다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 이집트, 돈이거든요 그다음에 홍해바다는 자연재해거든요 우리들도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로 봉착합니다 아우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여우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왁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아니, 그게 안 두려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니요, 그런데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배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가만히 서서 를 라틴어로 바카테라고 하였습니다 바카테에서 베이케션, 바캉스가 나왔습니다 바캉스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가는 것이거든요 이 절체절명, 우리들이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이끌고 얘야 걱정하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바캉스 떠난 사람들은 진짜로 있죠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고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강구하고 지혜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체험이 쌓이고 쌓일 때에 내게서 하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모세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그 가사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있는데 그러나 그 주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율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의 방점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각종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내가 부활하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고난의 어두운 그늘이 나를 덮고 있는가 그 고난 자체가 해결됐느냐 안됐느냐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서 부활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릴 때 받고 있는 그 상처가 여전히 나한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면 아니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한 역경과 고난 그러한 것들로 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적대감과 편협함 비록 내가 다시 고난을 이기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여파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 아우스비치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 로고세라피 의미요법을 창시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를 죽이지 못한 고난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습니다 아휴 맨날 술 먹고 도박이나 하는 남편이 내 십자가야 말썽만 피우는 내 자녀가 십자가야 그걸 갖다가 푸념하고 있으면 절대로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고난만이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전히 불평불만 지적질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나 또한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십자가만이 나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당한 그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나 여전히 사랑, 오히려 사랑이 훨씬 더 기뻐지셨죠 온유하시죠? 평온하시죠? 거기에는 분노, 적대감, 편협함, 불신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품어주시게 되었다는 얘기 바로 그것이 어린 양에서 얘기하는 부활을 말합니다 내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리라고 결단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십자가를 질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십자가는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며 모든 선한 일에 능한 사람들, 경건의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고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이 크고 놀랍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부활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넘기고 계십니까? 여전히 안 도는 머리로 지혜를 짜고 또 국리를 하고 그럽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 점점 더 그림자만 짙게 남깁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을 때 오늘 기도 말씀처럼 성령의 사역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감사,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체험이 큰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그 태도나 내리는 결정이 전혀 다릅니다 첫째, 그 위기와 고난 역시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속아서 그 일을 해서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만몬신에게 놀아난 사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눈을 밝히고 있죠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걸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래놓고는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 천박한 그런 것은 탓하지 않냐고 속인 그 사람과 상황만 그럴 때는 절대로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갑니다 넷째, 절대로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동문에서 말씀하셨죠 쌀동에 쌀이 남아있거든 걱정하지 말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거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이를 나타냈음에 망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우리 입에서 언제든지 나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만복을 누리시고 내 발길이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이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정말 어떠한 일이든지 내 자신 내 머리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묵묵히 따라갈 때 이 땅에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며 감사하며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